베스킨 라븐즈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븐즈 아이스크림 중에 아는 메뉴를 몇 가지? 나는 베스킨 라븐즈 거의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먹는데 그중에 크리스카 씨가 그때 알려준 맛 있잖아요 슈팅 스타 저 스트레스 안 먹는데요? 뭐 먹는데요? 저 민트 좋아하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었네요. 스트레스는 짱이죠. 스트레스는 짱이죠. 저는 크림치 좋아하고요. 요거트 좋아하고 되게 깔끔한 맛이 되게 좋아하네요. 되게 깔끔하네요. 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색깔만 구워봐.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엠보씨는 여름에 제일 하고 싶은 워터 스포츠. 저는 수영은 물론이죠. 근데 다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뭐예요. 여름 하면 당연히 수영이고 라고 하는데 저는 스킨보딩이라고 아거? 아세요? 스킨보드. 괜찮은 스킨보드. 서핑인데 근데 서핑이 물 위하잖아요. 근데 스킨보딩은 그 파도의 모래 위에요. 모래. luminini раст zones 몰라요. 됐고요. 나랑 스쿠바 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스쿠바 다이빙?? 뭘 제일 좋아해요? 8월 크리스마스 아니면 12월 크리스마스? 저는 12월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진짜요? 왜요? 왜냐면 겨울이고 눈이 오고 제가 정말 크리스마스 맛나요 아우 추위라고 저는 약간 8월 크리스마스 좀 괜찮다는 생각한 이유가 엘레는 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8월의 날씨 한국의 8월 날씨 똑같이 엘레에서 12월이 그렇잖아요 저는 8월 크리스마스요 오늘 광고 촬영했잖아요 어디 뭐가 그중에 제일 신났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엄청 저희가 아빙 집잖아요 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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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8월 그래서 얼음과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을 때 좋아요 2, 2, 3가지 3가지? 응 하나 더 그리고 빨리빨리 찍어서 좋아요 하하하하 2, 2, 3가지